상의력선벌문제 주세요. 삼성동에 사는 현무가 성수동에 가려면 323번 버스를 타야 하고 월미도에 가려면 422번 버스. 광화문으로 가려면 433번 버스를 타야 한다. 현무가 홍대입구로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할까? 저 진짜 알아요. 지하철 노선을 진짜 알아야 하는 거고. 걸어가면 안 돼요? 홍대를 지나가는 게 월미도가 홍대 지나가나? 창의력 문제입니다. 창의력? 이게 어떻게 창의력 문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쓰시면 돼요. 정답 외칠 필요 없습니다. 광화문이죠? 있나? 진짜 홍대입구행 버스 번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있나 했죠. 그러니까 엄연경씨를 위해 설명을 한다면 성수동 가는 버스가 323번이고. 월미도 가는 게 422번이면 어떤 규칙이 있겠죠. 아. 송수동, 월미도, 광화문. 현무가. 현무가에 뭐가 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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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습니다. 응? 풀었어요? 자, 역시 한 번 나왔던 분들이 잘하시네. 네. 허허. 허허. 풀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패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약간 스타일이 오늘은. 슬로우 스타터. 저도 풀었습니다. 어? 정재웅 씨? 형제도 풀었습니다. 저도 풀었습니다. 아, 우리 팀 오늘 출발이 좋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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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엎어져.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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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맞혔어,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답자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쪽에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제안을. 소경제 씨. 풀었나요? 풀었어. 못 풀었어? 너만 못 풀었어. 저는 그래서 이제. 자, 10초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냥 써야 되는구나. 뭐라도 써야 되고요. 진짜 홍대인쿠의 버스 번호라도 쓰세요. 10. 어머머머. 9. 잠시만요. 8. 7. 6. 5. 4. 3. 2. 1. 그만. 추리력 문제. 주세요. 세호의 집착 때문에 5년째 방에 갇혀있는 올드보이 상훈이. 어느 날 세호는 이 문제를 풀면 상훈이를 풀어주겠다고 한다. 상훈이의 탈출을 위해 문제의 규칙을 찾아 설명하라. 3. 5. 5. 5. 5. 5. 5. 5. 7. 5. 7. 5. 9. 10. 10. 10. 한참 다운이야? 한참 다운이야 자, 숫자 같이 숫자 자, 서출부 씨 흥둥 왔다라는 제작진의 지금 제보가 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답을 알았나요? 아쉽다 선발전에 뽑혔다면 이재민 씨 자리에서 풀었겠죠? 아, 맛있다 정답 정답 박민규 숫자 4가 줄을 바꿔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숫자 4가 어디에서 움직이죠? 첫 번째 줄에 구 안에 있던 숫자 4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4번에 겹쳐지고 구 안에 있던 숫자 4가 두 번째 줄에 거기에 있는 4번이 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5에 겹쳐서 세 번째 줄에 9가 되고 구에 있는 숫자 9가 4가 비켜지면서 아래에 있는 아, 잠깐만요 헷갈리네 자아 아깝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밑에 줄이 설명이 안 돼요 아 정답 외쳐야 돼요 두 자리잖아 아 2개가 되잖아 아 9, 8, 9, 8이 많이 안 되잖아 아 아 아 씨 뭐야, 뭐야, 뭐야 10 14다, 14, 14다 14다, 14 지금 접근 잘했습니까, 우리가? 10 14 14 맞다 14 14 14 정답 정답입니다 네 14가 움직입니다 첫 번째 줄 부터 14가 계속 옆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숫자가 파란색이 됩니다 왜 4가 움직이지 않고 14가 움직이죠? 이유는 네 번째 줄에 1, 3, 4, 9에 파란 불이 들어왔는데 5를 9로 바꾸려면 오른쪽에 1 숫자가 있어야 돼가지고 14가 됩니다 정답 이야, 14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1강 1 칸씩 움직이는거였습니다 아, 멋있다 같이 해, 같이 하나씩 1 trabajar 하나씩 1 appreciate 1 Rat 1oured 1 1 대회 3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 추리력 영역은 김동혜 팀 1점을 승리했습니다. 최현승 씨가 관여를 부셔던지 여쭤봐도 됩니까? 최현승 씨의 상황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못 풀었습니다. 저기... 좀 어렵습니까, 저희 문제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력 본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A부터 H까지 각각 다른 숫자를 넣어서 올바른 식을 완성하십시오. A부터 H까지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참고로 0은 없습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어? 같은 숫자가 나오네? 하하.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맨 끝에 같은 숫자가 조금씩 나온다는 게 큰 힌트가 되죠. 아... 숫자를 넣어라?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서 수리입니다, 수리. 아, 어려워. 와, 혼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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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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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들어가는데요. 다 한 자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해볼까요, 그러면? 아, 다 해보겠다. 누가 뚫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앞에 한 3개 정도. 같은 문화가 됐나? 아...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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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이씨. A, B, C, D,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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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는 1일 것 같아. 맞아, 맞아. 2가... 2가 나오려면... 그렇죠. D가 1이라는 거야. D가 1이라는 거야. D는 1이야. D는 1이야. D는 1. D랑... 1을 곱해서 2가 나오면 1이야.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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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 있다, 아니 수 있다. 근데... 일단은 그 과정하는 거야. 형, 봐봐요. 어? 보고 있어? 아... 보지 마세요. 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밑에서부터 풀고 계시죠. 밑에서부터 풀어요? 밑에서 풀었나? 그래? 그래. nego rip 밖에서 monkey JURI 1kg 9kg 많이laus PM 놀 expense 자기가 이리 나와야 돼. 아니다. 아니다. 어렵다. 멈추겠네. 왜 안에 문제 안 풀어? 상관없어요. 문제 다 풀어요. 바꾸세요 유병재 씨랑. 하고 있지? 풀면 얘기해? 네. 원명재 씨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시간이 영 안 가네요. 도착해요.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네. 뭐가 있어? 아, 여기 잠깐만. 지금. 중앙과. 아 불가능성에 지금 로테이션. 민훈 씨, 허락하겠습니까? 오, 자. 정답, 정답. 정답, 서출국. 정답, 정답. 정답, 서출국. 정답이요. 정답. 서출국. 자, 일단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C는 9고요. 네. 맞죠? G가 7. 7. A가 5. F가 8. 대박. B가 2. H가 4. D가 1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B가 4. A가 4. 케하지마. B가 5 broom. S가 5 broom. b Rita mantel 중. 1부터 9까지 봤을 때 일단 1이 제외되는 이유는 G 곱하기 G가 1이 되려면 C도 1이잖아요 그래서 1은 제외고 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가 3인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넣다가 넘어가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아래에는 같은 숫자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숫자가 달라짐에도 7을 곱셈을 했을 때 7에는 뒷자리 수가 다 나오거든요 1부터 9까지 다 9구단에서 뒷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올라가도 그래서 7을 G로 놓고 접근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아래가 9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9구단 숫자 하나를 접목해 봤더니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 맞다 자, 그래서 지금 자세히 두겨두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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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네... 서출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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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하고 있었어 서출구 씨가 어우... 단서를 잘 파악을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영국의 멘사 기출 문제 제한 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마지막 파이널 문제 드립니다 애니타임의 알파벳을 재배치해서 한 단어로 만드는 최시준, 신났어요 이재민 선생님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영어 선생님입니다 차용호 강사한테 영어를 배운 어미연경 씨 굉장히 유리합니다 앨런 조, 신났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신발력 있게 푸는 문장이에요 저걸 그냥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죠? 막 자리 배치해서 한 단어를 만들면 돼요 문장인가요? 단어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세요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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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씨 수강생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에 능통한 분들이 못 맞출 정도면 그러니까 맨사인 거예요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까? 뭐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영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완전 영어입니다 아, 예 아, 어떡해 이 스펠을 처음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아, 이럴 만한 저는 이 단어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힌트 주셨는데 너무 오셨어요 켰어요, 동현이 형? 아니 아, 이건 너무 설레죠 사실 설렌다 먹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낚지 마시고요 각양각색이고 정말 아, 이건 진짜 아, 이건 진짜 앨런 조는 감을 잡았어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참 아니 있는 단어인지 검색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열어놓죠 아, 조합을 했는데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또 한 번 적어놓으시면 또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에미랄티 오, 어디 갔어? 에미랄티 어? 이게 뭐야? 아! 아! 형 저 쓰려고 한 거 있어요? 마지막에 바꿨는데 아! 혹시 이 단어 뜻을 몰라서 지금 보내주시는 건가요? 모르죠 저는 아 자 그러면 한 줄씩 차례대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팀종해 팀은 2연승에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조세호, 엄연경, 민호희 팀이 대역전극을 펼치게 될지 김동연 팀의 연승이냐 아니면 새로운 우승팀의 탄생이냐 먼저 서출구, 문상훈, 앨런 조의 답을 통계합니다 아하 최시준 에미리티 알고 쓴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확신은 없었는데 중간 힌트에서 여기도 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또 다르고 이랬을 때 약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 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까지 한 결과 엄연경 팀 우승! down 미쳤어! 미쳤어 x2 다행